뭐할라고? 치킨집인데 버거가 맛있는 집 신제품? 그게 무슨 개소리야? 모르는 겨? 맘스토치가 원래 맘스치킨이 아 됐고 신제품 뭐야? 허니버터 부치, 치즈 부치, 군옥수수 부치 또 시즌잉 신상이네? 그래 요즘 치킨집들이 뿌리는 거에 맛들려나? 아 됐고 얼마야? 다 순살로 각각 11900원 뼈는 왜 안 시켰어? 이 집 뼈는 순살이 좀 나아 그럼 잘했네 특징이 뭐야? 별거 없어? 다 이름 그대로다가 시즌잉 뿌린 겨? 또 자꾸 대충 할래? 다시 해 아 쏘 꿀하고 버터들은 허니버터 순살 체다 치즈, 고소한 치즈 순살 옥수수 단짠에 군옥수수 순살 먹어봐 맛은 어때? 허니버터 부터 우리가 아는 허니버터 맛에다가 살짝 매콤해 치즈 부치는 짭조름하긴 했는데 특색이 없어 군옥수수 논두렁받두렁 가루 뿌려놨네 신제품이라고 내놓을만해? 원래 있던 순살 후라이에다가 그냥 있는 거 갖다 뿌린 거 같아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요즘 나온 치킨치고 가격은 나쁘지 않은 거 같거든? 근데 치킨무랑 콜라도 안 주고 전바점이 너무 세다 디테일 부드러워 도와주 도와주 다시마